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전 부동산 그룹의 정혜린입니다.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은 땅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땅인데 이제 땅만 보여드리려니까 사실 보여드릴 게 지금 당장은 없지만 지금 여기는 피스트리 인더스트리얼 선상에 있는 둘루스예요. 둘루스고 여기 앞에 또 큰 단지들이 지어지고 있는 땅 근처인데요. 이쪽은 지금 타운하우스만 지어질 거예요. 한 70세대 정도. 70세대 정도고 우선은 가격이 좋아서 지금 40만불 초반대예요. 확실해요? 네. 지금까지는 확실한데 둘루스에서 40만불 초반대 찾기가 이제는 정말 힘들어졌어요. 없죠. 없죠. 새집으로는 진짜 없고 그래서 좋은데 근데 이제 거주용으로만 가능해요. 지금 가 바이어분이 왜 잘 됐어? 그래서 바이어분이 거주를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너 아키퍼스. 그래서 인베스먼트 퍼포리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내 집을 찾으시는 아직도 많은 분들 중에서 40만불 때를 없었으니까요. 잘 이제 둘루스 근처에는 없으니까 정말 이제 거의 포기하시기 직전이셨을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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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아트랜타에 살면은 피치트리 골프 연습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 근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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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학군은 어떻게 돼요? 학군은 이제 둘루스 아이스쿨. 아. 네. 한국 학교네요? 네. 학군은 네. 학군이 많이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선호하는 단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이 사시기에 굉장히 위치가 좋잖아요. 네. 네. 여기 투하니로 가기도 가깝고 둘루스도 가깝고 네. 여기 이제 근처가 굉장히 지금 또 큰 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하니까 이 단지도 굉장히 같이 이렇게 네. 확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세가. 이게 오늘 딱 릴리즈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부랴부랴 지금 비가 막 올랑말랑 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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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도 왔어요. 네. 그래서 빨리 알려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제 릴리즈 막 됐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빨리 알려드려야 또 놓치지 않고 네. 네.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염증이네요. 네. 비가 올까 봐. 네. 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찍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슈가일로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치만 제가 선호하는 슈가일. 왜냐면 슈가일이 저가 커밍 쪽 진짜 먼 슈가일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한국 분들이 조금 거주하시기에 조금 불편하죠. 아무래도 한인마트랑 좀 멀고 한데 여기 슈가일은 바로 지금 스완인이 그 로렌스빌 스완이로드. 네. 그러니까 111번 스완인. 네. 그쪽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조금 거주하시기 편한 슈가일이라. 네. 네. 그래서 슈가일 왔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보여드릴 게 땅뿐인데. 저건 아니죠. 저거는. 네. 저거는 이제 옆 동네 친구들. 네. 그렇고. 요즘은 사실 모델하우스에서 짠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네. 아무래도 땅이 딱 랏이 릴리즈 되자마자 팔려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하우스까지 보여드리려고 기다리다가는. 맞나요. 기회를 다 놓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땅만 지금 모일 걸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 동네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죠. 지금 여기는 학군으로 치면은 레이니어 아이스쿨. 네. 레이니어 아이스쿨 쪽이고.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사시기에 위치도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남아있던 땅들이 지금 막 갑자기 우르르르르 지금 막 개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동네는 타운하우스만 들어갈 거예요. 네. 타운하우스만 들어가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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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가 꼭 이 집에 거주하셔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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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프라이밀 웨즈든스 옴니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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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자분들은 네. 다음 기회 하는 걸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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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정말로 사실분들만 네. 어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가격대는 어느 정도 돼요? 가격대는 지금 40만불 주문한대. 네. 아무래도 교통도 좋은 곳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옆 동네랑 해가지고 지금 단지들이 막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같이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네. 뭐 위치도 좋고 다 좋다. 네.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스완이랑 슈가일? 네. 네. 거기 딱 거의 경기계산에 있다고는 말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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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으면 우리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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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른 땅 보러 가나요? 오늘? 네. 땅 보러 오늘 우리 지금 땅을 땅 쇼핑하는 것 같은.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 번 갈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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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뵐게요. 네. 에스터점 부동산 그룹의 정혜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